대한민국 휴전선 위에는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소련이 번제했고 이에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는 전쟁 중에도 휴전을 거부하며 끝까지 공산당 세력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것을 주장했으며 휴전협정에 관한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들을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과 경제원조 제공 등 4가지 조건을 전제로 휴전협정에 동의하겠다는 이승만 정부가 미국에게 내건 승부수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일주일 만일 1953년 8월 3일부터 미 국무부장관 델러스와 협의가 시작되어 마침내 1953년 8월 8일 대한민국 서울 경무대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되면서 통했습니다. 전문과 본문 6조 및 구속문서로 구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을 맺으며 우리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50년 5월 30일 제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회 구성으로 위기에 몰렸던 이승만 정부는 6.25 한국전쟁 중에 공비소탕을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긴급체포, 긴급구속한 부산정치파동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대한민국 최초의 개헌이자 대한민국 헌법유린의 시발점인 발췌개헌과 관제선거 등 각종 정치공작을 통해 결국 재선에 성공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체결과 1953년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등으로 전쟁의 상처 속에 불안하고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가 그렇듯 전쟁 이후에는 반대 세력뿐만 아니라 정적들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집권체제를 강화하는 과정들이 존재했고 3년 1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5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 등 깊은 상처를 남긴 6.25 한국전쟁을 치렀던 한반도에도 어김없이 숙청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북에서는 김일성 중심의 갑산파가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를 숙청하며 김일성 유일 집권체제의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동해안 반란 음모 사건과 전국은 간첩 사건 등 대형공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간첩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정적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소련의 지도자 스타린이 사망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 분위기가 고조될 무렵인 1953년 3월 대한민국 육군특무대장 김참용은 동해안 반란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해안 반란 사건이란 이승만 대통령이 동해안 속초에 주둔 중인 1군단을 방문할 때 육군정보국장 김종평이 지시하여 이승만을 저격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임시수도 부산을 장악한 후 조봉함을 대통령으로 추대할 계획을 적발했다는 사건으로 이 사건의 발단은 1952년 5월 26일 부산정치파동의 시발점인 계엄령 선포의 계기가 된 1952년 5월 24일 발생했던 부산금정산 공비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산금정산 공비사건은 육군특무대장 김참용이 대구형무소 제소자들을 회유하여 당시 임시수도 부산금정산에서 총격을 가하도록 지시하고 명령을 수행한 이들을 배려 무장공비로 뒤집어 씌워 군대를 동원해 사살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부산일대의 무장공비소탕을 명목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긴급체포, 긴급구속한 부산정치파동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기획된 공작으로 이 모든 것을 주둔했던 김참용은 부산에 내려가서 본인이 기획한 일을 직접 마무리하며 공을 세우고 싶었으나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육군정보국장 김중평이 김참용의 부산행을 막으면서 결국 김참용이 기획한 부산금정산 공비사건으로 시작된 계엄령을 통해 발생한 부산정치파동 등 일련의 사건들의 공이 헌병사령관 원용덕 등에게 돌아갔고 이로 인해 김중평에게 원한을 품게 된 김참용이 김중평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제2대 대선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으로 급부상한 조봉함까지였고 같이 제거할 계획으로 기획한 공안 사건이 바로 동의안 반란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록 군법회의에서 여러 증언들로 인해 김참용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며 이승만의 정적인 조봉함까지 엮어내진 못했으나 김참용이 원했던 김중평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육군준장으로 승진하며 절반은 성공한 공작이 되었고 장군이 된 김참용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총애를 받으며 더욱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8월 31일 김참용은 또 하나의 공안 사건인 정국은 간첩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정국은 간첩 사건은 광복 이후 국제통신사, 국방, 태양, 연합, 동양신문 등 주요 언론기관의 사장 및 임원을 역임하고 육군본부기관지 철군의 판권을 인수하여 국방신문을 발간하면서 이를 통해 군부 고위층과 친문을 쌓고 미국의 군사원조 등 군사기밀들을 누설했으며 6.25 한국전쟁 중에도 유엔군 기자클럽에 소속되어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군사작전 등 군사기밀들을 국에 보고한 혐의로 정국은을 체포한 사건으로 김창용은 단순히 정국은을 체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국은이 이범석이 조직한 족청 단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 이승만 대통령이 견제했던 이범석을 비롯한 족청 계열 세력들을 숙청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관동군 헌병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였고 광복 이후에는 빨갱이를 잡아들이는 대한민국 육군 방첩대장으로 변신하여 여수 순천 사건과 백범 암살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복직한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으며 6.25 한국전쟁 중에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을 역임하며 구역자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양민학살 사건에도 적극 관여했던 김창용은 육군 특무대장이 된 이후에는 부산 금정산 공비사건, 청구군 간첩사건 등 자신의 정적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까지 함께 엮어내는 솜씨로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결국 일제헌병에서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육군 장군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6.25 한국전쟁 휴전 협정체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으로 전쟁의 공포 속에 불안해하는 민심을 수습하는 것에 주력했고 대내적으로는 연이은 대형공환 사건으로 다른 정치 세력들을 견제하거나 숙청하며 대통령 중심의 권력 강화 및 체제 정비에 힘쓰며 1954년 5월에 치러진 제3대 총선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전쟁 직전 실시된 제2대 총선으로 인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서야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야당의 내각제 개헌 추진 등 강력한 정치 공방에 큰 위기를 느꼈던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전쟁 중에 실시한 제2대 대선을 통해 정적인 조범함, 이시영, 조병욱 등을 상대하여 압도적인 지지세를 확인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었고 자신의 직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닌 개헌이 가능한 국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경찰을 비롯한 각종 공권력을 이용해 안 이승만 성향 후보들의 입후보조차 연행 및 체포뿐만 아니라 고문까지 가하며 방해했고 특히 조봉함, 신익해 등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들에 대해서는 극심한 방해 공작을 벌여 국회 후의장까지 역임했던 조봉함은 끝내 후보 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6.25 한국전쟁이 휴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반공과 국가 재건을 내세운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1954년 5월 20일 투표율 91.1%를 기록한 제3대 총선을 통해 총 203석은 자유당이 114석을 차지하며 개헌선인 136석에는 못 미쳤으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고 제2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무소속은 대한민국 주목의 상징 김두한 등 총 67석을 차지했으며 대표적인 야당인 민주국민당은 15석을 차지하며 제2대 대선에 이어 참패를 면치 못했고 대한국민당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각각 3석 재원국회의운동지회가 1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으로 인해 국토경계선이 38에서 휴전선으로 바뀌고 고지전이 치열했던 강원도와 연천 일대는 전쟁의 상처들을 수습하느라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게 되면서 선거구가 210석이었던 지난 제2대 총선보다 7석줄은 203석의 제3대 총선은 전쟁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당의 공천을 통한 선거 등 의미있는 기록들도 남겼지만 이승만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권력 동원에 의해 경찰에 체포된 인원만 수천명에 달하면서 경찰의 곰봉 몽둥이 선거라 평가받기도 했으며 결국 이 선거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자유당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제3대 국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선에서는 1954년 제3대 총선 이후 같은 해에 벌어졌던 대한민국 두 번째 개헌인 일명 4456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